자, 다음 곡을 볼까요? 오른손이 먼저 시작하죠? 왼손, 그리고 오른손은 나중에 나옵니다. 자, 핸드 포지션은 똑같아요. 까만 것만 3개에, 2, 3, 4, 놓고요. 왼손이 먼저 갑니다.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자, 1, 2, 3, go! 1, 2, 3, 4, 2 2, 2, 2, 3, 4, 3, 2 2, 2, 2 3, 4, 2, 3, 4, 3, 4, 2 2, 3, 4, 3, 2 2, 3, 4, 3, 2, 3, 2 2, 2, 3, 4, 3, 2 어, 되돌이 표있다. 어, 2, 3, 5, 3, 4, 3, 4, 3, 4, 3, 4, 3, 4, 3, 2 2, 2, 3, 4, 3, 2, 2, 3, 2, 2, 3, 4, 2, 3, 3, 4, 2, 1 어때요? 괜찮죠? 이제 계속 쳤기 때문에 비슷한 곡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박스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치면서 크게 치면 그 박스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F 그리고 선생님이 작게 치면 피아노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운드가 크게 들리면 F를 쓰시고요 선생님 사운드가 작게 들리면 피아노 쓰세요 리필 안 할 거예요 지금은 빨리 쓰세요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요 1, 2, 3, go 잘 들려요?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에 어? 누가 P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선생님 크게 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피 P, 피아노 Like a echo 에코가 뭐예요? 아 지훈아 이렇게 부르면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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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에코라 그래요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멀리서 오는 거니까 작게 점점점점 와야죠 아셨죠? 그래서 이 곡을 칠 때는 폴테, 피아노 폴테, 피아노 그게 그게 이렇게 치셔야 해요 자 그럼 메트로노 높고 한번 가볼게요 100 100 100 queue 준비 되셨어요? Ready? 1 2 Ready Go 2 2 2 크게 Repeat Repeat 소리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아, 어려워요. 많이 틀려요. 그러면 속도를 조금 천천히 연습하세요. 이 곡을 백, 한두레드에서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리고 포테 피에노, 포테 피에노. 이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 빠지면 안 됩니다.